지금 방송에 뭐가 나오신 거 같으세요? 화면이랑 스티치를 지금 많이 해서 지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레이기는 지금 형이 단독으로 해야 돼요? 시간 시간 없죠? 방법이 없어요 아니 안 되어라 그럼 카메라 돌려 안 되어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은 세월아 너의 얼굴 돌려 빨리 아니 그를 보지 말고 돌려 다들 몇 명 맞힌 거냐고 죄송한데 저희 별로 많이 안 맞혔거든요 시간 돌릴게요 저희 많이 안 맞혔구나 네 많이 안 맞혔어요 끌게요 이제 안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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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